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데이터를 잘 분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언어에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여러분이 익숙할 만한 데이터, 문자와 숫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한국어로는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에는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우리 한번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건데요 그 중에서 모질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서를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렇게 6개의 데이터 타입이 있고 객체라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여러분은 여기 있는 number, 숫자라는 뜻이죠 string, 문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문자열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과 숫자라고 하는 여러분이 비교적 익숙한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해 보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의 성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사, 구글 개발자 도구가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콘솔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어떤 페이지에서 콘솔을 실행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숫자를 표현할 때는 그냥 숫자를 적으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경고창에 1이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숫자 1이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가 출력되겠죠 그런데 할 때마다 이 alert을 쓰는 거 굉장히 귀찮고 이 경고창이 떴을 때 그걸 끄는 것도 아주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계산기처럼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여기다가 1 더하기 1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엔터를 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뜹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숫자라고 하는 number라는 데이터 타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연산입니다 그리고 이 더하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더하기 또 더하기는 왼쪽에 있는 이 값과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더해서 하나의 값을 만든다 라는 점에서 이항연산자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항연산자 중에서 산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술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더하기는 산술연산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산술연산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칫연상만 살펴봅시다 2 빼기 1은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라고 하는 산술연산자 그리고 2 곱하기 4는 8이 되는 거죠 이 별표가 바로 프로그래밍에서는 곱하기 라는 뜻입니다 6 나누기 2를 하면 3이 되죠 즉, 이 슬래시가 프로그래밍에서는 나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와 또 숫자와 숫자를 연산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산술연산자 4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자라는 데이터 타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문자는 따옴표로 시작해서 이렇게 따옴표로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작은 따옴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로 끝내시면 돼요 즉,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로 끝내고 작은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로 끝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숫자 데이터 타입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산술연산자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문자열에서는 아주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글씨가 몇 글자로 되어 있는가는 .length라고 하면 이게 몇 글자인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안 알려주네요 이렇게 워터가 있으면 이렇게 되죠 11글자라고 알려주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다 알려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자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을 찾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는 다시요 문자열은 영어로 string이거든요 string이라고 쳐보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에 저는 모질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의 왼쪽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string length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문자열에 length라고 붙여주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예제들이 나와있죠 그리고 이 length와 같은 것을 properties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직 properties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은 과욕이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소드라고 하는 형태도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좀 재밌는 것들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toUpperC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열을 쓰고 .toUpperCase를 하면 결과가 알파벳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죠 아까 제가 썼던 hello world 뒤에다가 .toUpperCase라고 하면 에러가 뜨죠 오타와의 싸움입니다 코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문자였던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대문자가 된다라는 신기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index.of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index.of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갑슬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보죠 제가 여기서 이번에는 index.of라고 하고 all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 찾을 수 없다는 뜻인데 소문자 5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4가 나옵니다 0, 1, 2, 3, 4번째에서 알파벳 소문자 5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world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0, 1, 2, 3, 4, 5 6번째에서 world라는 문자열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hello 그리고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 엔터 치면 공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trim이라고 하면 공백을 없애주는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직 이 점이 무엇인지 이 괄호가 어떤 문법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보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다 index.of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시면 되고 나중에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컴팩트하게 압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경험에 대해서 이론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인가요? 숫자인가요? 당연히 숫자 데이터 타입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문자열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럼 1 문자열 1 문자열 1을 더하면 그러면 결과는 2, 1, 1이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열이냐 숫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데이터 타입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예제에서 문자열이 정말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보시면 블랙이라고 하는 것을 따옴표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블랙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블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열과 숫자열을 각각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문자와 숫자라는 것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살펴봤고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데이터 타입들은 뒤에서 차차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